오늘 제가 죽는 순간 이 영상은 끝납니다.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제가 죽는 순간 이 영상은 끝이 나요. 지... 반동이다! 안녕하세요. 가자, 돌격! 돌격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힐 해, 힐 해, 서로 힐 해! 계속 힐 해! 멈춰! 어, 블랙홀, 잠깐만. 저기 있군! 안녕하세요. 어, 잠깐, 야, 야, 블랙홀! 야, 우리 팀! 안 돼! 뭐,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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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쉴드! 쉴드가 자동으로 차! 힐 해 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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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베로드 컨텐츠! 절대 죽지 않는 마주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절대 죽지 않는 챌린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클라우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저희 같이 한번 럭키블럼으로 해볼 건데 문제는 오늘 제가 죽는 순간 이 영상은 끝납니다.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제가 죽는 순간 이 영상은 끝이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키트 능력 일단 먼저 코발트의 쉴드 트리니티의 힐 그다음에 또 정복자의 힐 배너 힐 힐 힐 힐 힐 실드 콤보로 저를 처리해서 살리셔야 돼요. 제가 죽는 순간 이 영상이 끝나기 때문에 알아서 잘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럭키블럼으로 가자! 자,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얘는 무슨 오, 심상치 않은데? 사비아몬드가 뭐야, 이거? 키를 불안을 적용하고 있어. 초반에 그거 하면 핵쟁이로 할 것 같아.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맞다. 이번 영상은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뭔가 의미 있는 댓글 그냥 막 도배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뭔가 의미 있는 댓글 재밌었던 포인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랜덤하게 몇 번 뽑아가지고 키트 선물로 드릴 건데 누구한테도 줄지도 랜덤이고 갯수도 랜덤이고 뭘 줄지도 랜덤입니다. 자, 일단은 죽으면 안 되지만은 건축화부터 다이어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멜로디야 길 이어 빨라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다 만약에 요런 구멍 요런 구멍 같은데 못 보고 빠진다. 그럼 오늘 녹화 끝이에요. 영상이 그냥 바로 끝나는 겁니다. 내 눈이 눈이 안 보여 낙사할 거 같아, 눈이 안 보여. 뭔 소리지? 어, 어떡하지? 영상이 끝날 거 같은데? 와, 맞아유? 어, 잠깐 나 알아본 사람 있다. 야, 이렇게 또 영상 찍고 있는데 일반 게임에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얘들아 초록 먼저 없애라. 야 초록 먼저 없애. 됐다, 게임 시작 2분의 철갑. 요 상태로 상대 기지 쳐들어갑니다. 우린 기지 버린다. 지... 반동이다. 안녕하세요. 가자, 돌격! 돌격 앞으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힐 해, 힐 해, 서로 힐 해. 계속 힐 해. 멈춰! 어어, 블랙홀 잠깐만. 랩백 걸려! 블랙홀이 몇개야 이거? 캐캐캐캐캐! 몰라 캐! 뭐야 클릭이 안돼요! 됐어! 깨끗했어! 때려! 계속 때려! 그렇지! 오케이 커터! 좋았어 게임 시작 3분만에 팀 하나를 박살냈다 자 다음 타겟은 나를 알아봤던 초록이 어떤 여생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 이제 뭐해? 어 잠깐 휴즈러플 이건 못참지 휴즈러플 어디있어? 어디서 내려? 초록키즈 휴즈러플이다 이것들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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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아저씨 도망가지마! 광복아저씨 이래일 들어와 이래일 들어와 자 그래서 휴즈렛 핸드가 먹고 과충전 아 그렇지 커터! 너무 달아 일로와 나가! 야생의 초록이는 매우 사납습니다 야생의 초록이를 아직도 야 잠깐 우리 침대! 야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한 번도 안죽습니다 돌격 앞으로!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야 쉴드가 몇개야? 바닥에 쉴드 왜이렇게 많아? 오케이 침대 깨고 또 들어가 또 들어가 계속 잡아 우리는 무한힐이야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잠깐만요 지금 이거 킬상태가 이거 킬상태 맞는거냐? 우리팀 35킬인데? 이거 4인모듬이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즈 안에 휴즈러플이 생겼어 뭐야 답박 안떠어 마음깨 러플 까고 어 위치 변환기 야 내가 또 이거 마스터지 이리와 어 아차석궁 그래서 나도 작전을 짜놨지 응 우리 멜로디야 어쩔 멜로디 어쩔 멜로디 이리와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왜 안맞아요 어림도 없다 뭐야 이거 왜 안맞아요 응 맞았어 이리와 으헤헤헤헤헤헤헤헤 자 싸우는 도중에 러플 까가지고 땅돌 갔다가 어? 야 이것도 왜 사라져요 잠깐만요 둘 셋 야! 죽어라 이 그물이야 오케이 커트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풍선 선 높네 얘들아 기지 들어간다 돌겨가 브로 돌겨가 브로 들어가 다 잡아 다 잡아 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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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배너 깔아 힐 배너 깔고 멜로디 힐까지 오케이 응 때리면 쉴드야 응 때리면 쉴드차 더 때려봐 라스트 어디냐 라스트 그린 하나 저기 꾼! 안녕하세요 어 잠깐 야 야 블랙홀 야 우리팀 안돼 뭐였지? 뭐였지? 오...쉴드 쉴드가 자동을 차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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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있라 힐 python itaire 호 진짜 힐에서 죽어주고 채연 연살 테슬라가 때리는데 휠때문에 피가 안달아요 이게 맞는.. 그거냐? 안녕하세요 ation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도도새 제겁니다 나쁜놈아 도도새 내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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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이러네 아저씨 도도새 내놓으세요 음 맛있다 야 너 너 또 애 먹어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도도새도 맞아 도도새도 쉴드가 있어 야 힐 3개에다가 쉴드 2개 극한의 생존 조합이다 어 에메랄드 유지검 야 나 근데 블록 없어 살려줘 난 못 지나간다 야 이거 박아버리면 어떡해 찌잉 그렇게 된 이상 오 야 으아 방금 죽을뻔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들은 뭐야 쯔맨기 구방컷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방어 올립니다 저희는 방어 올리에요 가자 들어가자 아니야 어 야 안 돼 야 이거 이거 없어 이거 없어 감히 우리 침대를 뽀개 서로 응징하러 갑니다 자 이녀석도 일로 얘네 왜 기지에 아무것도 없어 자 다음 남은거 노랑 4명 돌격아 바로 노랑 기지로 침대 부지지 않고 최대한 잡습니다 야 얘 뭐야 한 대만 맞아 얘 왜 잠수야 이거사 힐 배너 깔아 힐 배너 깔아 힐 배너 깔아 오케이 힐 배너 깔고나서 버텨 힐 해 극한의 힐이야 쉴드 먹어 또 와봐 또 와봐 계속 와봐 야 떼지말봐 뭔 소리야? 우리 떼지 말고 힐만 해봐 한번 야 멜로디 어디가 죽었어? 멜로디 나가면 어떡해 야 때려봐 계속 때려봐 응 나 안아파 응 나 쉴드도 있고 멜로디도 있어 으아아아아아악 멜로디 그 위에서 힐해 야 한명은 포기했는데 한명 포기했어? 아 한명 포기했네 응 때려봐 응 힐 계속했어 힐 끝나면은 또 쉴드 야 쉴드가 몇개야 이거 이거 왜 안죽냐? 어 멜로디 죽었다 안돼 이제 없애 이제 없애 이제 없애 이제 없애 쉴드로 버티는 동안 침대 깨다가 와 진짜 너무 사근데 또 쉴드 먹었어 그렇지 일로와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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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뒤에서 자꾸 때리냐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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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피하지 않아 나는 피하지 않아 나는 피하지 않아 어 피해야 될 것 같애 피해야 될 것 같애 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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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될 것 같애 쯔아악 이거 죽으면 녹화 끝이다 뭐였지? 어 퓨즈 럭블 이것은 럭블을 깔아내 신의 캐시? 근데 이거 아이템 다 떨어지면은 에이 설마 구멍 있는데 떨어지겠어 딩동댕 첨가 어 야 야 도이가 앞으로 바이아 가빠야 응 나 보이드야 자 쉴드 먹고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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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1 3대 1 3대 1이었다 3대 1 그렇지 2명 잡고 어 야 잠깐만 엘더3 야 피시비야 한 대 맞으면 어? 어 크라아무 툭 빼기 안돼 2대의 영상이 컨트롤 이슈가 발생했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